어디 다친 데는 없냐? 어디 봐. 오지 마! 옷 버려. 가만히 있어, 보게. 괜찮다니!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. 그러지 마, 받아야 돼. 받지 마. 아까 받잖아. 무시해봤자 피해봤자 얘한테 안 통해. 얘 나 졸부 아닌 거 알아. 다 안다고. 알아도 괜찮아. 받지 마. 어떻게 괜찮아? 최영도가 눈치 다 채었다니까? 받지 말라고 했다. 여분.